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손흥민! 오차, 야 쟤 줘, 승부 줘. 지금부터 승부 다 해, 빨리.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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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창아, 여기! 유창아! 유창아, 여기! 유창아! 유창아, 여기! 유창아, 여기! 아니, 안 건드리겠다. 뭐야? 불사 잡고 있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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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. 아이고 형! 아버지 물 마시고 빗수 1룩! 오케이! 16룩! 패스 감각 정확하게! 2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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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룩! 3룩! 나와야 돼! 아 박덕기! 아 박덕기! 3룩! 10룩! 오케이! 골라인까지! 아 3룩! 골라인! 강민이하고 대승기 맞춰! 가볍게 가볍게! 좀더 좀더 여기도 해! 오스마! 원 터치! 펜싱! 펜싱! 와 5룩! 레넧아트! 아Ro matrix, I don't match no more. andal 하 Clapping 이렇게 Brute에. 표정 1쩍. 한 attributes 제down that hinge mente. 한 frame kong~~ 아 아하 usted. 다 Dz서도! 어이! same! 어이! 정말 많았어! 시작 열네 열넷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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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오케이 랭롱 가지고 해야 돼 랭롱까지 나인 맞추어 요한이 형 자르지 말고 똥 빠지요! 야 뭐해? 예 재직! 요한이 형 많이 속도 유지! 요한이 형 요한이 형 요한이형 에이 또 바로 바로 완전히 가볍게 또 성훈 에이 또 죽고 바로 싸군아 에이 private 속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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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다 세호! 에이! 아! 세호! 나 줄게! 내려가! 데려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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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겼다! 헐! 둘, 셋! 오케이! 아! 세게! 세게 만들어야 돼! 세게 만들어야 돼! 세게 만들어야 돼! 와! 찍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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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! 이거 와! 이거 아니라고! 에이 에이스 아 오케이! 가자! 야! 아! 좋아 좋아! 좋아 좋아! 좋아! 후.. 응! 야! 와 좋아! 배크 미는 거 알아요? 배크 미는 거 알아요? 배크 미 봤어요? 좆다! 오! 아이씨! 게оды! 잘 줘! 저 주잖아 형!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, 손흥민 손흥민, 인터뷰 전주계 어? 백궁민 씨 하지 마셨죠? 아 근데 그것도 입은 거 아니야 그거 홀라 설마 황희찬까지 한 거 아니야? 빨리 다운 하자 다운 하자 다운 하자 오케이 안쪽 셋이 안쪽 오케이 고맙어 장난질 거면 나오지 마 특히 어린 선수들 지금 보면 오데이 할 때 보면 너네 그냥 가만 서서 발만 까딱까딱 하라고 너네 오데이 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 시기 때는 특히 어린 선수들 경기 많이 안 뛰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A팀 B팀 없이 그냥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너네 다 똑같이 형들하고 지금 똑같이 해버리면 A팀 B팀 나눠야지 왜? 실력이 안 되는데 왜 같이 A팀 억어치는 거야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망가진 거야 잘 생각해 너네 쉬고 갔다가 뭐 그냥 리프레시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했던 게 다 사라지지 않아 알겠지? 나와서는 정확하게 놀 때 뭐 훈련할 때 즐겁게 하고 이런 거 다 오케이 해도 돼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액션 할 때는 정확하게 해달라 알겠지?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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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이 광고기 없는데? 광고기 어떻게 튀지? 이거 찍쳐야 돼 형 이제 맞춘다 와 안 맞았어 와 고기 왜 이렇게 떠? 야 그냥 내가 행일 것 같은데? 광고기 없어 기현아 갔다 갈게 야 야 야 야 공 가져가라 와 큰일 났는데 야 맞았어 와 왜 안 맞냐? 너 큰 거 두 개잖아.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연습 한 번 하고 갈 거야. 가기 전에 그런 건 야 나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연습하고 가. 속탄이다 하면 덮치고 막 이렇게. 당시에 야 매미 그러면. 왜 일 것 같아. 쟤? 아 안 되겠다. 다 맞춰. 빨리. 집이 안 사 오는 게 엄청 나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